얘들아 싸우지 말고 선생님 얘기 좀 한번 들어봐봐 맨날 여러분들이 뭐 기출을 하면 성적이 오르는가 엔젤을 해야 되는가 뭐 등등등등 맨날 막 댓글에서 싸우고 있는데 얘기를 좀 듣고 정리를 좀 해드릴게 내가 이게 댓글을 보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고 이렇게만 선생님 보통 개입을 했었는데 댓글을 보다가 아 그래 이건 좀 알려주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급하게 좀 캐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캐스트에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수능 수학계 정파 최고수가 있고 밑에 보면은 이 효쿤 스터디 위미 지금 이게 조회수가 막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들으면서 이제 음악 감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수능 수학계 정파 최고수 일단 요거를 한번 좀 눌러보면 선생님이 캐스트를 찍었죠 이렇게 D-50입니다 6월모평가 지 50일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제 정파 최고수라고 어떤 학생이 그 수강평을 남겨줘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일단은 말이지 여러분들 이 캐스트를 보는 거 많이 보잖아요 뭐 보고 있을까 이걸 보고 있겠지? 그리고 댓글들도 많이 달잖아 아니면 댓글 구경도 많이 하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여러분들 이제 로그인 한 상태에서 이렇게 글 쓰려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운영방해 명의도용 명의도용은 여러분들 뭐 안 할 것 같긴 한데 운영방해 여론조작 비방인신공격 모욕 음란광고행위 욕설 비서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강사 비교하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여기 다 써져 있잖아 그러면 삭제 및 글쓰기난이 제양될 수 있으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이렇게 밑에 댓글들이 있는데 이런 댓글들 뭐 전혀 문제가 없잖아 표지 너무 귀여워요 아 그렇죠 귀엽잖아 염순이랑 백이가 있으니까 귀여울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옆모습 배존자 이게 이거 허위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괜찮잖아 그럴 수 있잖아 자기 의사표현이야 허위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 처음 초반에 목소리 개존자로 고마워 다 고마운데 어쨌거나 이런 댓글은 괜찮은데 보통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대댓글이 많이 달려있는 게 문제야 요런 데서 보통 이제 막 싸우고 있어 쓸데없는 질문들이 있거나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나도 대댓글 달아왔는데 일단 이 헛땡완 학생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최근 3년 기출 담안 9평 수능 직전에 뭐함? 2분 기출만 하지 않나? 아니 이거 나한테 물어봐 친구야 여기다가 뭐하러 쓰니 이거에 대해서 댓글을 정확하게 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아니면 우리 상승효과 팀밖에 없잖아 그렇잖아 다른 학생이 뭔가를 달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외부 커뮤니티 가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거야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캐스트에서까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질문하라고 학습 Q&A 게시판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답글이 이렇게 달립니다 니기 땡영 학생이 선별 과거 기출과 최근 기출 앤 회독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만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일단 달려 그럼 이제 여기 밑에 노노 그래서 상위권 비율이 좀 적음 타강사분들에 비해서 그만큼 자신의 방향성을 잘 잡고 계시다는 뜻이지 뭐 좋은 뜻으로 쓴 거 같아 중위권은 기출만 돌려도 성적이 쭉쭉 오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기출만 돌리는데 성적이 쭉쭉 오르겠니? 그건 아니야 그 다음에 괜히 상위권 낚겠다고 NJ 넣으면 아니 NJ를 만드는 게 상위권을 낚으려고 NJ를 만드는 거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중위권들이 기출도 다 못 끝내고 NJ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음 뭐 이거는 사실이긴 한데 뭐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기출만 돌리는 거 기출 복복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때 뭐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댓글이 달려버리면은 그 밑에 이렇게 막 얘는 무슨 뇌피셜로 짓거리는지 아니 그러니까 뇌피셜은 뇌피셜이 맞는데 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이제 저 새끼까지 나오는 거면 안 되죠 이거는 이거는 욕설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잖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막 그러니 전에 이런 내용으로 누가 달았다가 캐스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야 아니 댓글을 달았다고 캐스가 삭제될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게 이제 뇌피셜이 주르륵 달리기 시작을 해 여기 이제 단 댓글 달아가지고 지금 이제 박제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개인적으로는 참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들도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쓴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박제해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너무 선생님한테 서운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얘기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박제되잖아 그럼 너희들도 공개적으로 쓰면 공개적으로 박제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다 보는 거니까 자 근데 어떤 선생님이 또 이제 이강 모르면 조용, 뇌피셜로 짓거리지 말아요 아니 왜 이렇게 또 표현을 그렇게 쌤한테 직접 물어봐 어 이거는 맞죠 아니 모르면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나보고 잘못하면 어디가 뇌피셜이라는 거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퀘스트가 올라갈 때쯤에는 이 댓글이 이제 삭제되어 있을 거니까 괜히 뭐 찾아보겠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싱글쌤이 NG 안 만들고 기출만으로 수업하는 이유는 중위권은 기출이나 해라 이런 마인드로 수업하는 게 아니고 기출만 정확히 분석해도 1등은 만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것들이 또 오해를 산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기출만 정확히 분석해도 만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분석만 한다고 절대 만점을 받을 수가 없죠 그쵸? 해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들 선생님 커리큘럼이 있는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다가 댓글을 달아놨는데 어 기출 아 여기 밑에 조땡빈 학생이 달아놨네 아 네 사실인지 모르고 제가 그냥 혼자서 추론하는데 제가 어떻게 굉장히 단정적이네 죄송합니다 했는데 어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그게 누군가 오해를 사게 되면은 그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여론조작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두 댓글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나도 이런 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 정말 조심해서 말하거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뭐 싸우는 거를 구경하라고 이 캐스트를 찍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출을 공부를 해야 되고 엔젤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궁금증이 나오고 댓글로 막 싸우게 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자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 자 여기 내가 적은 게 뭐라고 써왔냐면 기출만 하지 않는다 아니 기출만 해가지고 성적이 오를 수 없겠죠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일단은 말이지 내가 여기 뭐라고 써왔냐면 나는 개념을 가르치는 수학강사니까 수학강사는 무조건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궁금증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이런 거야 최근 3년 기출 다 하면 9평 수능 직전에 뭐함 이 질문인데 이 궁금증이 왜 나오는지 선생님은 이해가 돼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최근 3년 기출 다 하면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 근데 그 여기서의 다 하면이라는 건 뭐냐면 풀고 강의를 듣고 내가 이 문제를 답을 구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까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출을 다 하면 이라는 말이 있겠지 근데 기출을 다 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해 내 기준으로는 그래 왜냐하면 나하고 우리 상수교과 선생님들하고도 기출 분석을 계속 하고 똑같은 문제를 풀고 또 풀고 강의도 진짜 수십 번씩 하고 매번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지만 공부를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되고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출을 다 한다는 개념이 나한테는 없어요 다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문제를 내가 이거를 풀 줄 알게 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제 더 이상 얘를 안 봐도 되니까 아 그럼 이제 뭔가 다른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하지? 그럼 이미 다 봤던 거고 풀 줄 아는 문제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문제를 풀면 돼 라는 그 전제 조건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그 전제 자체가 달라 전제 자체가 다른 거야 생각을 해봐라 일단 선생님은 기출만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야 선생님은 커리큘럼이 기초 개념 공사부터 3.5 뭐 딥 라이즈 이렇게 있지만 그거는 개념을 4단계로 나눠가지고 개념을 계속 가르쳐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연속이 뭐냐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속이 뭔지에 대한 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연속이 뭔지가 문제에 숨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숨어 있는 게 쉬운 문제에도 숨어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숨어 있고 아주 어려운 문제도 숨어 있으니까 걔네들을 단계별로 단계별로 문제들을 봐가면서 그 개념들을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초 개념 공사에서 그냥 정의만 아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개념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거를 고난도 문제에 들어있는 것까지 풀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되면은 개념을 끊임없이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서 기초 개념 공사 공부한 사람들도 나중에 딥이나 라이즈 들어가게 되면은 아 이런 게 또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개념을 새롭게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개념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기출 문제를 내가 봤어 풀 줄 알아 그 풀 줄 알고 답을 구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끝이 아닌 거야 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샘플을 하나 좀 보여줄게 PD님 이거 뮤트를 좀 시켜주세요 하면 작년 수능 문제 중에 이 프로젝터 뮤트를 좀 시켜주세요 이 작년 수능 문제에서 여러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뮤트 거기 뮤트 버튼이 있습니다 뮤트 시켜주시면 바로 꺼집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수능 문제 중에 뭐 이런 게 있어 x에 x fx 마이너스 fx 잘 봐봐 이거 3점짜리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나오고 x에 4제곱 마이너스 x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fx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연속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거든 연속이란 말이 안 들어가 그냥 뭐라고만 나오냐면은 얘가 지금 이제 fx에 대한 조건이 다항함수구나라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다항함수야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이제 fx로 묶어주게 되면은 x 마이너스 1 여기가 지금 또 x로 묶여주면서 x의 3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공통으로 인수가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 나눠주면서 fx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거란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이거를 답을 맞추는 건 정말 쉬운데 여기서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지금 나누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x가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 x가 1이 아닐 때만 fx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fx를 우리가 식을 그냥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fx가 다항함수고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x가 1이 아닐 때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나 1을 대입했을 때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아주 쉬운 3점짜리 기출에서 3점짜리 문제들 보면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x 마이너스 1의 fx는 x 제곱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문제에서 연속함수라는 조건을 주고 나눴을 때 어떻게 푸는 그런 문제가 예제로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기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을 그냥 풀어서 끝낸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를 볼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 대부분의 학생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답을 맞추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게 이 문제는 사실은 연속성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는데 그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연속성에 관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나왔을 때 틀린단 말이죠 실제로 작년에 구평에서 뭐 15번 문제 같은 게 연속성으로 나오고 그런단 말이지 뭐 그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지 기출에서 보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기출을 공부를 할 때 그거를 단계별로 공부를 해가면서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선생님 또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올림픽 대표팀이 뭐 경기에서 져가지고 올림픽에서 뭐 떨어지는 좀 안타까운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네 자 그러면은 실전을 우리가 한 거잖아 그렇잖아 축구팀이 실전을 했어 그럼 이제 실전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뭐 9월이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걸 봤다라는 거랑 비슷한 얘기겠지 그럼 실전이 끝나 실전이 끝났어 근데 거기에서 잘 안 됐어 경기에서 졌어 내가 수학을 조졌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실전을 계속 해야 되나? 올림픽 대표팀이 졌어 져가지고 탈락을 했어 그러면 계속 경기를 하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나? 나중 얘기지 그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단을 하고 경기 비디오도 분석을 해보면서 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아 뭐 선수 선발을 이렇게 잘못했나? 전술을 잘못했나? 아 얘는 좀 체력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체력 훈련을 더 해야 되겠는데 이런 걸 해가면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트레인해 나가는 과정이 오래 걸리겠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출이 끝나면 할 게 없는가? 그게 아니라 6평이 끝나잖아? 그러면 6평 시험지 가지고도 공부를 할 게 한 달이 넘고 세 달이 넘는다니까? 그 시험지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그 하나를 가지고 수업을 진짜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그 수업의 방식하고 선생님이 하는 수업의 방식하고 달라서 그런 거지 6평이 끝났어 그럼 6평 시험지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과 관련된 개념들을 다시 짚는 수업도 할 수가 있고 그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 수업도 가능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배워야 될 게 많은데 그 배워야 되는 게 개념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시나리오를 세우고 끊어 읽기 하면서 그런 것들 가르쳐주고 가르쳐줘야 될 게 정말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풀이가 잘못됐다거나 풀이도 교정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뭐 기출만 해서 끝이 아니잖아 기출하고 요새 EBS 연계도 중요하니까 EBS 연계 관련된 것도 선생님 다 짚어주고 선생님도 새로운 문제 만들어가지고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하고 다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고 나라는 강사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다 라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수업을 구성을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단편적으로 자 이게 기출이냐 NG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NG만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기출만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야 당연히 여러분들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개념은 기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기출 문제들도 외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계산이라던가 어떤 이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닝도 해줘야 되고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연습도 필요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전목에서 보면서 100분 운용하는 거 연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갖춰져야지 잘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효자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출만 보면 1등은 100점을 맞을 수 있다 그거를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아 내가 기출만 다 풀 줄 알면은 시험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지 아 그래서 내가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 기출만 풀고 오케이 나 기출 잘 풀었으니까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혈자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반대로 다른 방식도 마찬가지일 거야 엔젤을 출제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누가 이 엔제만 잘 풀면 수능을 잘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니 그건 아닌 거지 그치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많다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를 수 있는데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여러분들이 배우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릴 텐데 일단 나는 문제만 많이 풀면은 어떻게든 해결이 돼 라는 거에는 반대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내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보면 그게 진짜 막 개념이 확실하고 1, 2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2, 3등급 중에서도 문제를 많이 풀었더니 뭔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확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프로게이머들 중에서도 보면 어렸을 때 게임에 대한 거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엄청 잘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잖아? 근데 그거는 소수야 대부분 여러분들 게임업에서 알겠지만 맨날 PC방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막 실력이 늘질 않거든요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맨날 욕 처먹잖아 못한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배워야지만 잘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수학도 배워야지만 잘할 수가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그건 다 그런 것 같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배워도 잘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재능이 있다는 뜻인 거고 대부분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하거나 아주 잘하고 싶을 때에는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그 배워야 되는 게 한두 개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 나는 수학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 신화 같은 게 있는 거지 수학은 그냥 앉아가지고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인데 그게 옛날에는 모두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왜?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더 우위에 설락을 하면 당연히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PT에서 바디 프로필 사진 같은 걸 찍는다고 생각을 해봐 요즘 그 바디 프로필 사진 찍을 때 그 트레이닝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처음부터 분석 딱 해가지고 몇 달 딱 잡고 그 훈련을 딱 시키면은 되잖아 식단 조절 같은 거 다 해가면서 그게 이미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어 나는 그냥 집에서 운동 열심히 해봐야지 팔굽혀기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운동은 될 수 있고 건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한 그 몸매는 몇 달 안에 안 나올 거란 말이야 이미 다 노하우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이미 다 있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방법론들이 몇 가지가 차이가 날 뿐인 거야 오케이? 그 방법론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수업 중에 뭐 PT라는 수업이 있잖아 그럼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거 플러스 암산 연습을 한다 이런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아 그럼 나는 쉬운 것부터 해가면서 암산 연습 한번 해봐야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수업을 그냥 듣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을 공부를 했는데 아 내가 풀 줄 알아? 아 나는 이제 뭐 새로운 문제를 풀어도 될 것 같아 기출이 완벽해 라고 생각하면 기출을 더 이상 안 볼 수도 있지만 내가 기출을 보거나 하고는 평가원 시험을 봤는데 뭐 작년 수험을 시험을 보거나 뭐 모교사를 봤는데 풀어도 뭔가 찜찜하고 뭔가 이상하게 푸는 것 같아 그러면 문제를 순서대로 읽고 체계적으로 푸는 그런 훈련을 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겠지 이해 되니? 그래서 그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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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 성적을 올릴 수 있어라고 하는 아무래도 평균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구성을 해놓은 거죠 오케이? 그리고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또 평균적인 대상을 그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해놓은 거겠지 그럼 이제 그거대로 따라가면은 평균적으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 여러분 또 평균이 아닐 수도 있잖아 뭔가 다를 수도 있잖아 뭐 그럴 땐 이제 상담 받으면서 해결을 하는 거겠지 그치? 자 여러분들 어 요정도 얘기할게 뭐 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딱 20분 선생님 이제 캐스트도 한 20분 정도로 이제 찍으니까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일단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 이제 카운트다운 강좌를 찍어가지고 D-50부터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한 15일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15일 정도 동안에 뭘 계속 하고 있냐면 야 내가 이거 한번 보여줄게 맛보기로 한번 봐봐라 니네 이런 거 되니?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본 적 있니? 너희들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며칠을 나눠가지고 해본 적 있어? 뭐 기출은 어떻고 선택하면 어떻고 이런 가이드들을 계속 해주고 있어 근데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절대 진리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던져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진단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업은 모든 수업이 다 개념을 알려주는 수업이기도 하고 또 진단키트의 역할을 하는 수업이기도 하고 트레이닝의 역할을 하는 그런 수업이기도 한 겁니다 기출만 하면 성적이 오른다 이거는 본질이 아니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진짜 많고 6평까지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이제 30몇일 남았잖아 30몇일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성적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고 특히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이나 뭐 모의고사 그냥 사설 모의고사나 5월에 보는 학평 이런 거랑은 6월 모평은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진짜 잘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잘 못 볼 수도 있지만 잘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진단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진단을 한 걸 가지고 6월부터 9월 사이에 그 여름 동안에 그 6평 시험지 하나만 가지고 매달리더라도 공부할 게 진짜 많은데 대충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효율이 훨씬 더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은 카운트다운 오셔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캐스트에서는 이제 학습 얘기는 안 한다고 했는데 자꾸 이제 댓글로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게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 여러분들의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캐스트를 찍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조금 마음이 불편하거나 뭐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또 나도 뭐 지금 이제 감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아 뭐 맨날 왜 이 신우 선생님한테 뭐라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 편들어주는 건 고마운데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할 공부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캐스트 보는 것도 좋고 뭐 댓글 다는 것도 좋은데 굳이 뭐 분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선생님 대존잘 뭐 이런 것만 써주면 나도 기분 좋고 너희도 기분 좋고 그죠? 그렇게 꼭 쓰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아니면 그냥 서로 효자들끼리 다 보는 거니까 얘들아 힘내라 아 이렇게 성풀 달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치 않아요? 그렇게 하란 말이야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하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레알크크만 쳐 그냥 그래도 돼 굳이 뭐 여기서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뽐내고 그런 곳이 아니야 여기는 그건 외부 나가서 딴 데 가서 하든가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들 이제 또 기숙에 있으니까 뭐 갈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여기 와서 하는 건 아는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그러면은 서로한테 안 좋아요 본인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이제 뭐 다음 캐스트나 서비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